아무래도 폭력이 좀 더 안 좋다 보니까 저는 폭력적인 남편의 이혼 사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. 어떻게 되서든 폭력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만약에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여자 본인 스스로가 그걸 주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남편이 그걸 주도권을 가져가서 컨트롤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희는 제가 하긴 하는데 저는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. 반의 책임을 떠나서 과소비안 안 해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폭력 행사는 잘못된 거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고 과개부를 쓴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하는 돈을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그 돈을 서로 현금 카드만 쓴다든지 이래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폭력을 휘두르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좀 그저 생각이 서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한 사람이 참던지 잘못한 건 여자죠. 과소비해가 안 되지.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했죠.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전 형편에 맞게 아내한테도 약간 자유로 주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. 너무 다 맡겨버리고 과소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싸우고 때리고 뭐는 안 돼. 저요? 저는 잘하죠. 책 읽어주고 오감놀이 만지는 거 이렇게 해주고 아무래도 애기들은 오감발달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니까 손도 보고 발도 보고 이러면서 그런 게 신체 인식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진심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좀 애기들이랑 같이 품어주고 공감할 수 있고 애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애들이 돼서 많이 같이 놀아주려고 해. 성장해서 인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책도 많이 읽어주고 저는 근데 책 대신에 좀 나가서 놀고 문화센터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는 편이거든요. 그냥 사회성 친구랑 잘 어울려 놀고 그런 거.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 대화 많이 하고 알아들으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. 그냥 많이 사랑한다 그런 말 많이 해주고요. 예쁘다. 그냥 저는 좀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좋겠어요. 동료나 그거 많이 듣고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요. 영어 동의를 많이 듣고 해가지고. 눈에 갈 때 많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부르고 하면 눈빛을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같이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. 엄마가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. 애들이 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물어보고 애기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옹알이 옹알이 하면 계속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언어 발달이 되게 빠르고요.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서 더 이건 뭔데?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건 뭔데? 이렇게 물어봐서 좀 더 생각이 더 깊어질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거를 찾게 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또 그거 도와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. 애들한테는.